안녕하세요 박동원입니다.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사례 기출풀이를 시작합니다. 논란이 많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물론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출제자가 의도하는 쟁점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꼭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밝힐 것은 뭐냐면요. 이건 변시형입니다. 변호사시험은 2시간 동안 200점을 보기 때문에 2시간 동안 100점을 보는 타시험보다 분량을 줄여 쓸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변시 기출 사례로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원행정법연구소에 들어오면 다음 카페 있습니다. 다음 카페 도원행정법연구소에 들어오면 압축 이전 자료가 있어요. 압축 이전 자료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변시의 답안지형이 아니라 풍부하게 좀 써놨어요. 여러분은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 쟁점을 써야 되고 이 쟁점을 왜 쓰면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밝혀놨어요. 따라서 압축 이전에 풀 버전에서 풀 버전에서 각주 같은 데 써놓은 거 있죠. 각주 또는 가이드, 가이드에 써 있는 내용을 한 번 정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본인이 어떻게 시험을 받는지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시험 문제를 토대로 앞으로 변호사 시험의 사례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수험 준비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자, 2021년 실패 변호사 시험 제1문의 2입니다. 헌법 문제는 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갑은 2010년 6월 날짜는 별도로 좀 체크를 해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번 쓱 봐가지고 연도가 바뀌는지를 좀 봅니다. 연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달 위주로 체크를 하면 되겠죠. 앞부분은 헌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2018년 6월 실시된 집안선거에서 3차례 연속해서 A씨의 시장으로 당선이 됐네요. 단체장이네요. 2022년 6월까지 12년간 연임하게 됩니다. 3기 연임이 가능하죠. 근데 갑은 시장 재임 중에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직권남용협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었네요. 갑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2022년 6월에 실시될 집안선거에 A씨장 후보로 다시 출마를 합니다. 지역 유권자로부터 평가를 받고자 했어요. 하지만 단체장 계속 재임 3기 제안이 있죠. 제안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이하에 의해서 출마할 수가 없었어요. 이에 갑은 이 사건 연임 제안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68조 1안 권리구정형 헌법소원이죠.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 여기까지 헌법 문제고요. 갑의 후원회 회장은 제3인물이 나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주요소 확장공사를 위해서 주요소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진입로 같은 경우는 도로의 점유허가를 받아야 돼요. 확장공사를 위해서 보도의 상당 부분을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차도뿐만 아니라 인도까지를 포함합니다. 보도의 상당 부분을 점하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우리가 사례풀에서 훈련을 하죠. 점유형자가 들어가면 특허재량입니다. 하천 점유형허가 도로점용허가는 특허재량이라는 것부터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고 갑은 시장이죠. 이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A씨 주민병은요. 갑이 도로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침해하는 과도한 범위의 도로점용허가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도로점용허가처분 자체를 다투려고 해요. 다투고자 한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만이면 주민병은요.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 직접 처분해 상대방이 아니죠. 제3자입니다. 즉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해서는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 소송에 제3자 소송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3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 게 있느냐. 제3자 소송 중에서 인근 주민이니까 인인소송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 실패 변호사 시험을 풀어놓은 책들 보니까 인인소송 안 쓴 답안지도 있던데 인인소송을 써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처분해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핵심입니다. 자 질문을 봅니다. 병은 주민이죠. 이 사건 허가 도로점용허가입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해요. 병의 원고적 격을 검토하시오. 여기서 원고적 격은 결국 병이 제3자라는 것이 처분과 관련해서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 소송의 원고적 격으로서 과연 법률상 이익이 있겠느냐.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 의한 이런 법률상 이익이 있겠느냐. 처분의 근거법규은 도로법이겠죠. 도로법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도로점용허가하는 이 도로라는 것 자체는 공공용물입니다. 강화상 공공용물인데 공은 공적주체, 즉 행정주체고 앞에 있는 공은 일반공중이죠. 이런 일반공중이 공공용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자유사용, 즉 일반 사용을 할 때는요. 일반 사용을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허가 없이, 두 번째는 본래, 본래 용도대로, 기능대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허가도 받지 않고 본래 용도대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의 일반 사용자는 도로에 대해서, 자신의 그 도로의 사용에 대해서 특별한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일반 사용 중에서도 특별하게 생활경제상 밀접관련성이 있는 고향된 일반 사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일반 사용자에게, 공공용물의 일반 사용자에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문 내용에서는요. 시민병이 당의 도로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이고 지적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 자체가 현출되어 있지 않아요. 고향된 일반 사용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일반 사용자라고 본다면 법률상 이익은 없다가 정답이 됩니다. 답도 좀 맞추는 게 좋겠죠. 자 다음.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는요. 원구적계의 일반 논을 써야 됩니다. 일반 논을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를 써주는데, 처분의 근거법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기본권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도로법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되겠느냐. 물론 도로법도요. 도로법도 일반 시민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조명 허가를 통해서 주변인들의 어떤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설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원구적격 일반론, 그중에서도 제3자 소송의 원구적격, 그중에서도 인인소송과 관련된 판례를 좀 써줘야 돼요. 인인소송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리딩 판례가 있긴 합니다. 환경연량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이냐, 밖의 주민이냐. 사실 그거는 여기에는 딱히 들어맞지는 않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5회 때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5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건 뭐냐면, 도로조명 허가를 했는데, 그 해당 도로 부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에게 타인에 대한 도로조명 허가를 다툴 이익이 있느냐,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사실 이 문제는요, 브리타로 보기 힘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수험 준비를 한다면 기출 문제는 풀어봐야 돼요. 기출 사례와 기출 선택형 정도는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5회 때 도로조명 허가와 관련해서 타인에 발령된 도로조명 허가를 제3자가 다툴 수 있느냐는 이미 시험에 출제된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도로조명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면 도로에 관한 특별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원구적격이 부정된다는 판례였거든요. 그런 판례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5회 사례에서 나왔던 사례풀의 내용을 써줘도 됐던 문제였어요. 다음입니다. 병은 시민이죠. A씨 주민병입니다. 취소 소송과는 별도로 주민 소송을 제기했다고 나왔어요. 제가 작년에 찍어드릴 때, 찍는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주민 소송은 A급으로 계속 찍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강조했던 게 있죠. 보통은 조문을 벗기면 되는 문제인데 다만 조문에 없는 내용을 써야 된다. 예를 들면 주민 소송은, 이건 민중 소송이거든요. 민중 소송은 앞에 카테고리가 객관 소송이죠. 객관 소송, 법정주의가 적용된다는 것. 즉, 법으로 정한 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조문 벗기는 문제인데 민중 소송이라는 단어는 조문에 없으니까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주민 소송의 대상과 관련해서 판례를 쓰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어요. 사랑의 교회 사건에서 나왔던 것처럼 영구적 형태의 도로조명허가 또는 도로조명허가의 본래 목적 취지에 반하는 도로조명허가는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조문과 매칭시켜서 조문으로 포섭을 해야 돼요. 영구적 형태의 도로조명허가는 도로의 관리처분, 관리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 소송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득점 포인트는 판례를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강의에서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주민 소송이 나오면 주민 소송의 종류를 눈여겨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번 시험에는 아예 질문 형태에 나옵니다. 주민 소송이 가능한 요건을 검토해봐라. 이거는 조문을 통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요건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도로조명허가 포함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를 써주는 게 핵심이었겠죠. 어떤 종류의 주민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면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법하다면 무효인지 치소인지에 따라서 도로조명허가 치소소송 또는 도로조명허가 무효확인 소송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도로조명허가 치소소송이지만 항고소송의 치소소송이 아니에요. 주민소송의 종류 중에 치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 자체로 봤을 때는요. 무효인지 치소인지 여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교회 사건에서 봤을 때는 주의적 청구를 무효확인 그리고 예비적 청구를 치소소송으로 제기를 했는데요. 무효로 보기는 힘들다고 봤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가 인용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조명허가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과 시장 등의 사랑의 교회는 구청장이었겠죠.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들어갔던 사안인데 위법성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쓰기에는 15점이 너무 배점이 작아요. 따라서 교수님은 무효인지 치소인지 힌트를 안 준 걸로 봤을 때 항고소송의 형태와 유사하게 치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 정도만 써주기를 바랬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실제 풀로 쓴 답안제에는 판례의 논지에 맞게, 농구에 맞게 왜 치소소송으로 가야 되는지까지 써놨습니다. 이건 학습 차원이고요. 실제 답안제에서는 조문에 나와 있는 것들만 간단하게 언급해주면 되겠다. 여기서 핵심은요. 조민소송의 민종소송이라는 거 그 요건은 조문을 통해서 분설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소의 대상과 관련해서 도로조명허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종료와 관련해서는 당의 도로조명허가 치소소송 형태의 주민소송 만약에 무효사이라면 무효확인인데 우리가 설문 내용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판례사안에서는 문제가 됐지만 사안에서는 손해배상까지 쓰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손해배상까지 쓰더라도 결국 위법성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안다면 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참조조건 지방자치법이 나왔네요. 여기는 헌법문제고요. 도로조명허가입니다. 특허재량이라고 했죠. 내용은 실제로 포섭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목차는 원구적계의 일반 논의인데 여기는 배점하고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법률상의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를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은 처분의 근거법규, 관련법규에 구체적 기본권을 포함시키죠. 그런데 여기는 근거법규인 도로법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규 이런 것들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관련법규는요. 보통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많이 나와요. 구체적 기본권은 판례에서 문제가 됐던 헌법 15조야, 직업선택의 자유의 파생기본권이 경쟁의 자유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반 논을 쓰는 거에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그것을 사안에 대입시키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만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 왜 이걸 논의했는지를 여기서 밝혀줘야 돼요. 어떻게 밝혀지는지는 조금 이따 봅니다. 그리고 주민병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에서는 인인소송인지 여부를 먼저 밝혀주고 판례의 논지에 따라서 사안포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전 답안지라면 검토 같은 거 빼도 상관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쟁점 이름을 쓰고 판례 쓰고 사안의 경우 소교를 쓰는 식으로 이렇게 답안지를 예를 들어 로마자 2번이면 1번, 2번 이렇게 써도 됩니다. 실제 답안지를 쓸 때는요. 우리는 2시간 동안 200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관련 판례 정확히 쓰고 조문과 판례로 포섭을 해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조문, 판례로 설문의 내용을 대피해서 결론을 내줘야 돼요. 이게 포섭의 삼박자입니다. 다음. 자, 그러면 풀로 쓴 걸 한번 봅니다. 항상 관련하여서는 질문을 써주는 거예요. 질문을 압축해서 질문과 관련해서 뭐가 쟁점이 되느냐? 처벌에 직접 상대방이 아니죠. 지금 병은. 병이 갑의 후원 회장에게 발령된 도로점의 허가를 다투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제3자 소송의 원구적이 문제된다? 질문과 관련해서 어떤 쟁점이 문제된다? 이게 공식입니다. 원구적의 일반론은 암기된 대로 쓰면 됩니다. 키워드만 나오면 되겠죠. 중요한 건 여기라고 했죠. 앞에서 논의한 것들이 사안에 대입이 되지 않으면 죽은 목차가 됩니다. 살아있는 목차가 되려면 설문 내용과 매칭이 되면서 결국 포섭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처분의 근거법규, 관련법규에 의한 개직구, 판례 표현해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 침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직접적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어야 되는데 처분의 제3자는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거죠.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에요. 따라서 직접적 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겠느냐. 종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공권의 개념을 확대하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가. 법률상 보익구제설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는 실전 답안제로 쓰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지금 많이 압축을 했습니다. 풀 답안제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요. 지금 병이 주장하는 것은 도로 점용 허가를 너무 과도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자신의 법률상 이익 침해하고는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로의 일반 사용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적법성 보장서를 취한다면 적법성 보장서를 취한다면 위법한 도로 점용 허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적법성 보장서를 취한다면 병에 원고적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적법성 보장서를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뭐다? 주간소송이란 말이죠. 주간소송이란 말이에요? 주간적 권익침해가 있을 때 그 권익침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소송을 주간소송이라고 불릅니다. 우리 학원고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적법성 보장서를 취할 수 없는 것은 주간소송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간소송을 취하는 현행법의 태도에 비춰버렸을 때 적법성 보장서를 취할 수는 없고 뭘 취해야 된다? 법률상 보호이익 구조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시민병에게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병이 주장한 도로, 본래 도로의 기능과 목적을 침해하는 과도한 점용 허가를 하였다는 주장인데 적법성 보장서를 따르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돼서 원구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게 교수님한테 어필하겠죠. 그런데 법률상 보호이익 구조의 설에 따르면 과연 주민병에게 이 사건 허가인 도로조물 허가에 의해서 근거법률인 앞에서 논의했던 검토의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참조조문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참조조문 이런 것들도 그대로 써주세요. 도로법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수 있느냐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느냐 이걸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인인소송인지 여부 제3자 소송의 대표적인 인인, 경업자, 경원자 이 중에서 주민이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인소송이 문제된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판례는요. 인인소송의 리딩 판례를 써주기가 여기는 좀 힘들죠. 따라서 판례는 도로보주기 위해서 점용 허가 없이 이게 5회 때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판례사안이었어요. 이걸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미 기출된 내용이잖아요. 기초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압축된 변호사 시험의 사례를 압축해놓은 변시 압축 사례가 TRS에서 출간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책 정도를 한 번 정도 보시면 좋겠어요. 점용 환자는 제3자에게 발령한 도로 점용 허가 처벌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봤던 이 판례, 우리 5회 때 출제가 된 시험 문제죠. 그리고 일반적인 시민생활에서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일반 사용자죠. 도로의 일반 사용입니다. 이런 도로의 일반 사용자는 도로의 폐지 등을 다툴 법률상이 없다. 즉, 도로법이 보호하는 특별한 그런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판례의 논지로 본다면, 먼저 볼게요. 도로법 61조에 근거한 도로 점용 허가는 탄해 재산권 내지 환경상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허가 없이 도로를 일반 사용만 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이 특별한 사정은 고향된 일반 사용 같은 경우입니다. 고향된 일반 사용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사용자의 생활경제상 밀접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용물 사용과 관련해서 일정한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이건 거의 강론 내용이긴 해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법률상의 이익이 부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병은 도로의 일반 사용자예요. 이 사건 허가로 인해서 평소 구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던 이 표현은 뭐냐면요. 설문 내용이 없긴 하지만 평소 구체적으로 당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을 때 고향된 일반 사용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이용하고 있던 당의 도로의 통행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침에 대한 소명이 없는 한, 입증이 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주민병에게는 타인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를 다툴 이익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냥 본래적 용도로 사용만 하기 때문입니다. 허가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안 해결. 질문이 원구적게 인정되느냐? 원구적게 인정되지 않는다. 질문에 대한 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민소문을 제기했어요. 요건 써주는 거죠. 특히 주민감사 전치주의 이게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다 조문입니다. 다만 대상적계에서 도로조명 허가가 포함되는지 판례로 써주는 게 여기서는 득점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대로 다 써주고요. 여기도 목차 한번 보세요. 질문 형태입니다. 주민소문에 가능한 요건을 검토하라. 그대로 목차 따면 돼요. 주민소문에 가능한 요건. 그리고 어떤 종류의 주민소문을 제기해야 되느냐? 병이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문의 종류. 뭡니까? 답안지 쓰는 거 보면요. 목차가 창조적이에요. 목차는 창조적이면 안 됩니다. 그냥 질문 그대로 순서대로 쓰면 돼요. 질문 형태를 압축하면 됩니다. 주민소문에 종류 쓰고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쓰라고 낸 문제 같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내면 거의 25점 이상의 문제가 됩니다. 학습 차원으로 실제 판례, 실무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까지 제가 써놓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생략 가능하다고 써놨습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17조 1항 재산의 관리처분에 도로조명 허가가 포함되는지 또는 종류와 관련해서 10조 2항 이후에 무효확인 내지 취소 제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주민소문에 가능한 요건. 이건 이제 조문 베끼는 문제죠. 감사청구 정치조의.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서 그냥 조문 베끼면 됩니다. 조문에서는 판례를 써주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라고 했죠. 이행관계금 부가징수를 게을리한 것도 주민소송이 대상이 될 뿐더러 영구적 도로조명 허가도 주민소송이 대상이 된다. 이미 선택형에 등장했던 판례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판례예요. 감사청구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피구적격은 단체정이 되는 거죠. 재소사유는 사항 그대로 베끼면 됩니다. 다 조문 문제예요. 관할도 조문 문제입니다. 이행 판결 효율을. 이런 건 안 써도 상관없겠어요. 요건만 쓰면 되니까. 여기를 봅니다. 핵심은 여기겠네요. 판례하고 요건을 포섭해주는 거. 물론 요건만 써도 되겠습니다만 요건을 실제로 사안에 녹여내는 것이 득점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갑의 도로조명 허가가 본래의 기능,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된다. 이거 써주는 게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다음. 주민소송의 종류는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를 압축 이전에 풀 답안지에 보면 지금 앞에서 논의한 요건에 맞게 다 포섭을 해놨어요. 지금 여기는 우리 변시용 실전 답안지에 맞게 압축하다 보니까 쟁점이 되는 것만 지금 써놓은 겁니다. 실제 풀로 된 답안지, 압축 이전 답안지에 보면 주민소송의 요건에 맞게 사안을 다 대입시켜놨어요. 그것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법정무의고사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주민소송의 종류는 여기는 조문 쓰면 되는 거죠. 조문. 여기는 이제 생략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쓰기에는 사실 배점이 너무 적어요. 무효하게 소송의 대상인지 주의적 청구로 실제 사령의 교회에서 문제가 됐는데요. 이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과도한 체면제 여부인지가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확한 조사를 거치기 전에는 명확성이 없죠. 중대 또는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사유입니다. 따라서 취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여기도 생략 가능한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검토는 원래는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쓰기에는 배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쟁점을 쓸만한 힌트가 없는 걸로 볼 때 출제자의 취지는 여기까지 자세히 쓰기를 바라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져요. 유인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유인 공모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면 위법성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제 판례사안에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자, 사은포석 여기다 써놨네요. 병원 16조 1항에 따라서 주민감사를 먼저 청구해야 돼요. 그래야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도로조명허가를 대상으로 대상적격, 갑시장을 픽으로 하여 17조 사안 각구의 언어사안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는 거죠. A씨의 사무소 소재를 관한 행정법원 행정법원은 서울에 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본원이 되겠죠.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소의 종류는 17조 2항 2호에 따라서 도로조명허가 취소송 형태의 주민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게 요건에 맞는 마지막 포섭입니다. 헌법에서도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 관련해서 갑의 신청이 타당한가 요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포섭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타당한가 그러면 요건에 맞는 포섭을 해줘야죠. 왜냐하면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항상 되는 건 아니잖아요. 타당성이 있어야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처럼 가처분의 요건 포섭이 필요해요. 타당한가 물어보면.